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신 다음에 공룡을 불고 생각해주세요. 승금한 돈 진짜 승금이에요? 이원석 선수 팬아, 감사합니다. 일단 뽀뽀 감사돼. 꽝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꽝. 4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1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것도 챙겨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금한 돈? 아니, 승금이 아니라요. 이원석 선수 팬이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로? 진짜 승금한 돈이 있어요? 네. 지금 저 미니, 조금만 더. 나는. 누가 가져갔어요, 4등? 중호대 선수가요. 이야. 이야. 자, 설명 드릴게요. 장갑 끄시고. 이거 승한이 형이 선물해 준 티. 사안타 치고. 받은 티. 장갑 끼시고. 장갑을 껴야죠. 네. 콜라. 이거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게임. 너 좋아하는 게임. 아니. 컴퓨터에. 시장이나 전통 시장에는. 담근 걸려. 목욕도 가능할 텐데요. 수술하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거 하나만 돌리고 동전으로 긁으신 다음에. 카메라에. 하나만 껴도 돼요? 네. 500원 가져가도 돼요? 이건 들고 가면 안 돼요? 아하하하하. 안 돼요? 긁어? 긁어요? 빼래. 15분 정도 돼요. 어떻게 뺀대요? 네. 너 납장 부리대야. 너 무조건 이거 떼야 돼. 어. 그러면은. 내일 선발 누구야 우리? 100점에서 살인가요? 정현이 형 못했잖아. 아 진짜. 5등. 잘 가. 응. 이런 거는. 이거네. 이런 건 거의 가운데다 두거든. 3등 돼도 달라 하지 마라. 3등 돼도 달라지 마라. 5가 보였어. 잠깐만요. 5 승환 아니야? 어디? 500원. 500원. 편집해 주면 다시 나갔다. 여러분들. 이원선 선수 펜이. 즉석 뽑기를 준비했거든요. 오케이. 그럼 해야지. 장갑 끼셔야 돼요. 장갑 안 끼시고. 이런 건 해줘야지. 해줘야지.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신 다음에. 공전을 긁으시고. 뭘 원하는 걸 고르지? 그러니까. 나는 뭐. 황풍은 제일 낫지 않나? 아. 스타벅스 괜찮다. 다른 한 번 고르신데. 다른 한 번. 이거. 네. 그렇지.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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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5등이 제일 많죠. 5등. 5등. 네. 괜찮아요. 화장. 화장. 1등. 상단다. 다 5등. 4등 보기 사용했네? 네. 에잇. 아. 5등이겠지. 4등. 4등. 스타벅스. 스타벅스. 상품권 만원짜리. 어딨어요? 네. 들고 오시면 돼요. 자. 보자. 뭔가 아쉽다. 고맙습니다. 한 요쯤에 다 적어놨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아니다니까. 그래요? 아니야. 난 내 조간을 믿겠어. 수고하셨습니다. 초기 가서. 하하하. 5등. 화자 이거예요?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 수고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요. 3ft. 2ft. trip. 5,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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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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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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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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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5 5 5 5 6 6 5 6 5 5 5 5 네 손으로 해보세요? 5등이요 5등이요 1등이요 이거다 할인 차례 1명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카메라 아 5등이요 5등 1등이 있는거에요? 있습니다 5등입니다 잘했습니다 장갑 네 장난치는거 아니에요? 진짜 드립니다 아직 1등 남아있습니다 아 진짜? 장난치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팬이 직접 준비해주신거라 떡볶이 누가 조금씩 긁었네 5등이다 옛날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장갑 하나 장갑 하나 착용하시고 하나 고르신 다음에 긁으세요 돈을 긁으라고 돈을 긁으라고 장갑 차례대로 장갑을 껴 1등 금 금 금 왜그랬다 부담되게 갑자기 이건 한거야 안한거야? 욕심생기네 욕심생겨 욕심생겨 5등인가요? 5등이 5등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심생 고맙심생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몇 등인가요? 5등이네 5등 과장 1등 뽑아라 잘 1등 뽑아라 도움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른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나 뽑힐거 같은데 나 뽑힐거 같은데 아 5등이다 과장 네 도움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른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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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뽑기 아직 1등이 안나갔습니다 아 장갑 하나 착용하시고요 이거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거에요? 네 하나 고르신 다음에 동전으로 긁어주세요 네 끝머리 걸렸어 5등 수고기 과장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총 4 4 수고기 6 5 2 성공 아직 1등 안 남았습니다 애써 뭐라고 잠시만 슬픔 한 번만 봤어 이건 뭐라고 저거 아직 안 나간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뭐한다고? 뽑기에서 주는거에요? 예 뽑기에서 하면 됐다고? 네 뽑기에서 바로 가져가요? 숨금 어딨어? 여깄네 잠시만 나 형은 좀 잘하거든 흥분해가지고 죄송해요 차례차례 한 명씩 몇개 남았지? 이는 재물복이 많아가지고 더 늦게 나올거야 무조건이지 안녕하세요 뽑았어 긁어두시면 돼요 동전으로? 여기 적혀있어? 네 과자 가지고 내가 주면 된다 1등 없잖아 이거 거짓말 하지마 꽝이에요? 5등 없어 그냥 없어 맥이 1등 절덥다 이거 야 이거다 느낌이 났다 축하해요 5등 아니 무조건 걸렸어요 걸렸다 아 몇등인가요? 5등 5등 뭐야 이게 없어 진짜 형 믿어봐 이거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하려고 했어 형 믿어봐 이거 진짜 아 진짜 저는 이거였거든요 가위바위보 형 기기면 형 말 들을게 너 갈게 가 이거 이렇게 돼있잖아 내가 그거 하려고 했거든 그걸 최소 몰아상품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5등이야 가자 가자 5등 축하해 볼 필요도 없어 5등이잖아 바보야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제 다 잠깐만요 사람 없어 이제 없어요? 없어 없어 이 선수가 선수가 없다니까 봐봐 이것도 5등이네 이거 이거 이것도 5등이네 봐봐 없어 이거 정답 정답 공개 되죠 어 비아가 하나 보는거 어때요? 비아 하나 하나 애기 비아 비아 인사 안해 삼주한테 안녕하세요 아이 비아 뭐하고 싶어? 선물 좀 얘기가 그래 비아 이거래 비아야 보자 넌 앞으로의 너의 운세를 보자 삼주 봐줄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아 알았지 형 가자 하연아 하연아 갑시다 하이 없죠 뭐죠 있습니다 다섯개 없죠 끝났거죠 진짜 없어 그러면은 이게 다음 경기 MVP한테 어차피 1등 1등 상품 안 나갔으니까 다음 경기 2,3,4등 있었어? 다 있어요 있는데 주는 걸로 나온 MVP인데 방금 기계 오늘 이상 1등은 어디 있었냐면 오재율 선수가 긁었던 바로 밑에 와 제2형 등장할거 같아 그러고 보실래요? 이거요? 네 그 밑에 거 네 그걸 야 긁어보세요 한번 뭐야 긁어보세요 아 1등 운이 없어 그걸 오 진짜 1등이네 아 아 나 여기 뽑았는데 가자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